네 근데 어려워요? 오케이 그래서 목은 소리가 뭐고 소리가 뭐고 모르겠습니까? 네 어이구야 엄마는 맘 맘 쓰는 법 어 앤 어 오 앤 그러면 오가 뭐 중에 뭐 됐어요? 오 오 아 어 중에 아 그래서 합쳐서 맘 엄마 오케이 계속 계속 옥타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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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 으 으 자 지금 뭐 이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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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못합니까? 어? 이거 무슨 소리나요? 크 크 소리나고 크 소리나는거 누구에요? 네 어? K랑 C랑 CK가 크 소리날텐데 이거는 무슨 문자에요? T T가 크 소리냅니까? 아니요 어? 그 다음에 여기에 T소리 나는데 T소리 P가 T소리를 언제부터 내셨어요? 어? P가 내는 소리 뭐에요? 크 크 소린데 뭐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은겁니까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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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Q M Q Q Q Q Q 이네 Q Q Q Q 피 피 피 어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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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? 쓰기 연습도 했어요? 응 응? Octopus Octopus 오케이 채연이 조금 더 공부하고 와야되겠다 예 자 미혜은이 학생들이 비슷비슷한 일이 많이 들어가고 해바릴게요 알겠습니까? 공부좀 더 하고 도주 도주 아세요? 예 구름은 좀 일시정지하고 바로 보러 오세요 도주